착고로 왓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왓티비오님께서 뇌별... 안녕하세요. 뇌별시켜 왓티비오님... 오늘은 왓티비오님께서 마리오 골프 재도전 글입니다. 우선은 왓티비오님께서 마리오 골프 글입니다. 저번에 왓티비오님께서 쇼츠으로 마리오 골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쇼츠가 아닌 본 영상에는 마리오 골프 재도전 글입니다. 마리오 골프 시작합니다. 그리고 캐릭터 선택했습니다. 왓티비오님께서 계속해서 마리오 골프 합니다. 골인 생각한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다시 한번 재도전합니다. 그다음 글입니다. 마리오의 글입니다. 다리를 따라서 글입니다. 그리고 마리오 골프를 프리합니다. 계속해서 나이의 전화합니다. 계속해서 프리... 그리고 계속해서 마리오 골프를 그립니다. 계속 나이의 글이... 따라서 었을 때는 색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따라서 색칠을 하겠습니다. 마리오 골프 플레이합니다. 색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색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리오 골프 플레이합니다.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열심히 마리오 골프 플레이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색칠을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